감사합니다. 우승하신 소감이 어때요? 감사합니다. 아니 소감이 어떠냐고요? 어떻게 역시나 할 줄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. 우승할 줄 알았나요? 네. 우리 팀의 우승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? 현대의 차이다. 한 집이에요. 자 현대의 차이 우승한 비결이 뭘까요? 연미가 있기 때문에. 죄송합니다. 자 오늘 첫 골의 주인공.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꿈을 넣을 수 있어서 미안한 마음을 좀 펴놓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호두 화이팅! 자 이거 춤추면서 들어가는 거 제가 찍어드릴게요. 아 약간 이렇게 다 같이 춤을 하면서 가자. 이게 다 보일러 한 건데 이렇게 찍어야 돼요. 팍! 둘이 언니. 올 시즌에 우리 팀 MVP는? 빈돌이. 언니 탈락. 강철이! 아니 안 했죠? 우리 둘이 알았어요. 올 시즌 우리 팀의 MVP는? 대부분 올해 견절이 됐습니다. 이제 시선 치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아니 내가 티켓이다. 아니 올 시즌 우리 팀의 MVP가 누구랑 생각해요? 저요. 하하하하 자기랑 하는 사람은 편지이에요 편지. 저요. 팀 인건조 선지요. 정경기를 다 출전했기 때문에 제일 공헌도가 큰 것 같습니다. 박수! 저희 여덟 손이! 세피아트 파츠! 누가 MVP가 될까요? 누가 MVP예요? 우리 팀에 있겠네. 저희 이생 MVP! 엘리! 고맙습니다! 엘리 손님! 고맙습니다! 인사해주세요. 안녕! 고! 고! 두! 고! 고! 두! 저희는 끝난 줄 알았어요.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. 나 아까 우승 소감 얘기했는데? 패스! 우승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? 서치형! 김남비 선수입니다. 말썩꾸러기입니다. 인글라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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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나. 오늘 밤 좋아해서. 오늘 나야나.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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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고 이게? 아아악! 아아악! 이스이 화이! 하이! 하이! 안녕하세요. 당장에! 당장에 있어요. 안녕하세요! 어차피 웃어요. 아아악! 나 전으로 너무 웃음 있어. 우와! 전수입니다! 우우! 오우! 오우! 안녕하세요. 포포트입니다. 오우! 우승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? 약간 연기통이시고. 몇 번째 우승이십니까? 지금 18번째 연기입니다. 오우! 맞아요. 맞아요. 어차피 우승을 했어요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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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하나! 둘! 셋! 아아악! 아아악!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건가요? 뒷날의 전수. 한 손! 올해 너무 멋있었죠? 네.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. 진심입니다. 저희가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. 오늘도 진짜 쫄깃쫄깃했죠? 네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포포트! 간다! 누가 완전 메인 가입니? 여기 좀 보면서 올라갈 거야! 어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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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너? 너? 네. 저 취직했습니다. 포포트에 취직했어요. 취직했다. 포포트! 파이팅! 이거는 셀프팀만 되는 거야? 아닌데? 화면 뒤로 어떻게 바꾸는 거야? 저기요! 아유 어떠세요! 화면 어떻게 바꿔요? 저희... 기계 쓸 줄 몰라요! 저희 팀 우승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해보는 팀이 해보는 것 같아요. 죄송하긴 해.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는 사람?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는 사람? 고기도 하세요. 무슨 고기도 하세요? 고기는 다 좋아해요. 자기가 인물 맞춰야지. 포포트 팬들한테 인사해. 안녕하세요. 다 우승시켜줘서 상수해요. 제 친구 이제 상수해요. 우승 상금으로. 방금 이 친구들이 거의 동기들이에요. 98년생 친구들. 1차전에서 열심히 뛰다가 부상 다했어요. 이분은. 부상. 올 시즌 우리 팀의 MVP가 누구라고 생각해요? 당첨이죠. 저희 팀 2.1이거든요. 제림이가 최고! 제림이 축전! 제림이 축전! 제림이 축전! 제림이 축전! 이제 우리 별 8개. 하나, 둘, 셋, 넷, 넷, 파이어.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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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우리 고치님 다시 한 번 자! 2인승! 현대전철 레드뉴스 하면 프로! 자 앞에 오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민증샷 민증샷 우리 얼굴이 되게 힘들었는데 길게까지 안가고 연장전 마냥아! 맞아요 민증샷 너무 섭취하셨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우리 마냥이 언니들 고생했어 진짜 카라 민증샷 야방송 쇼핑! 아, 저 하려고! 2차선도 그렇고 2차선도 그렇고 심장이 진짜 쉽지 않은 우승이었는데 역시 우승은 쉽지 않아요. 좋아요. 잘한다. 쇼핑이 우승은 뭐다? 쇼핑의 쇼핑! 렛츠! 너 어디 나아야? 왠이야 너! 어디다가 이불 갖다 치는데? 왜 그랬어? 아, 쇼핑이 오래하네. 맞아요. 저 엄마가 좀 많이 아파요. 그래서 제가 슬프고 걱정스러운 와중에도 경기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 항상 힘낼 수 있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사랑아, 사랑한다. 뭐야, 이런 게 있어? 짜증나, 애 넘는 사람은 사랑해. 사랑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. 인천현대회에서의 럭걸음이 들어갔어요. 예! 어차피 우승은 우승! 거우연! 거우연! 왔다! 아니ว해 가서 보내! 기쁨의 세리머니! 기쁨의 세리머니! 큐! 남쪽 참ands Gruarda 잘 좀 뛰어주세요. 남쪽 참 كان 예쁜 지! 왜? 아 올해는 진짜 예쁜 mite trunk 정서 진짜 쫄깃쫄깃했어요. 그래도 hemos so much 정보 ärd. subtkt Abbott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